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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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corresponding host 40명 왕들 가운데 이 두 명만 유일하게 산당을 회파하였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진심으로 따르려고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희석이아는 기도에 있어서 율법적을 발견한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약 준수에 있어서 매우 모범적이고 탁월함을 겸비한 왕들이었습니다. 희석이아와 요시아 이 두 왕은 유일하게 산당을 회파한 왕들이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희석이아와 요시아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유일한 두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아도 왕하 23장 25절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희석이아와 요시아 이 두 왕은 좀 종교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이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족적을 남긴 왕들입니다. 희석이아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종교계획을 단행합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닫아둔 성전문들을 수리하고 다시 열어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성전을 성견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속한 기물들도 정돈하면서 성전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옛날 만들었던 노뱀도 치웁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흐스단 노조각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사절 6절입니다. 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량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흐스단이라고 읽히드라. 그리고 또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희석이와의 이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확실한 자였습니다. 희석이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투철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당시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력을 늪히고 있는 이 아시리아를 저지하기 위해 이집트와 그 주변 군소국가들을 규합하여 연합세력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희석이와가 왕위에 오를 처음에 정치적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척 감당하기 버거운 시기였습니다. 이미 세계 정복에 낯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물망했고 반아시리아 체제 연합 세력을 규합한 것이 오히려 남유다 우상흥배 현상을 유발하게 합니다. 주전 701년 처음엔 아시리아 사네립 대왕의 예루살렘 칭국이 기가 됩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사네립에게 금은 보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후 종속국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시리아 지배 아래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네립 대왕에게는 거물급 장군 3명, 다르다한 납사리스, 납사계가 있는데 이들 모두 희석이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혈기 왕성한 정복자 이글라필레셀 3세가 주전 738년에서 732년 사이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다섯 반죽에서 문화해 매개 조공을 받고 베가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병합해버립니다. 그리고 살만의 세로세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혼낙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전 701년, 희석이와 14년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 발견된 고공학 비문에는 사네립은 희석이와를 향해 건방지고 교만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희석이와가 아수르를 배반하려는 이 벌레셋과 이집트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희석이와 14년에 기어이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성들을 증명하고 은 300달란트 약 10톤 무게입니다. 검 30, 약 1톤의 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궁의 비축에 두었던 은과 또 성전에 입혔던 검까지 벗겨서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모멸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대군을 보내어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3절에서 내일 보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시리아는 대규모 병력에 의존하는 잔인한 전쟁 방식으로 전장을 운영합니다. 공병대가 운영하는 이 세계 최초의 기계식 성벽 파괴 무기로 무장한 이 군대는 전술 전략을 잘 구사하는 탁월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에 능하여 상대국 병사들을 간담 순환하게 하는 잔혹한 방식을 전장해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대에 매단 시체들, 무더기로 머리 잘라나갔던 그 머리들, 또 살갗 벗겨진 채 데리고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곤 했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고 남유다를 지금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매우 엄정했습니다. 9절로 12절에서 이미 함락된 북왕국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은 아마 11기 저자가 여와보식이 정직히 행한 히스기아의 언약적 순종 5절에서 8절가 12절처럼 여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 따르지 않았던 이 멸망당한 북왕국과 대조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사네립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히스기아 왕이라 하더라도 위기는 찾아옴을 봅니다. 북왕국의 멸망과 아수르 군대의 그 잔인함에 익히 아는 터라 더 두렵고 마음 조여있는 오늘이었을 겁니다. 오늘 원금각체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바깥에서부터 조여오는 두려움이 있거든 또 이런 위기상에 놓여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공동체로 전해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지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수기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누구도 당해낼 자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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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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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